또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과집 서거정 15세기 이구요. 도서주 소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헌형문 술을 즐겨 진작 몸은 상했지만 시는 즐겨도 청념을 해치진 않네. 평생의 매양 실위에 빠졌던 것은 조물주가 본래 실기한 탓이었지. 세월은 양갑을 익힌 만큼 빠르고 공명은 어미 수염을 뽑기 같은데 어느덧 또 새해가 이르러 왔으니 도서주자는 누가 들어 사양할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